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입니다 오늘은 귀 잘생긴 거지는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지는 없다 라는 말에 대해서 관상학적 측면과 의학적 측면에 대해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상학적으로 귀관상은 유년의 운세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는 아이의 그림에서와 같이 코는 아직 납작하고 하관 즉 턱의 발달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귀 모양은 아기 때부터 다 잡혀져 있어서 성인의 귀 모양과 거의 진배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얼굴에서 귀가 제일 먼저 발룩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눈이 커지고 그 다음에 코가 높아지면서 하관이 발달이 되는 것이 얼굴 발룩 성장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귀 성형수술은 취약 전에 하여도 무방하고 눈 성형수술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가능합니다만 가장 발룩이 늦은 코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후에 하는 것이 좋고 턱뼈나 광대뼈와 같이 골격적인 부분은 성년이 돼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 관상학에서 따지는 연령별 얼굴 부위를 보면 좌측 귀는 1에서 7세를 보고 우측 귀는 8에서 14세의 운을 봅니다 물론 이때 여성은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상안면부인 이마는 15세에서 30세 눈 주변부는 30대 그리고 코 주변부는 40대가 되겠습니다 즉 귀는 15세 이전을 보고 코는 40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귀 관상이 좋다는 것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유년기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코 관상이 좋다는 것은 40대의 운임으로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노력하지 않고 중년에 이르르게 되면 귀 관상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코 관상에 따를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저번 동영상의 개나 소나 있는 쌍꺼풀이 왜 나는 없을까요?에 말씀드렸듯이 북방계 몽골리안 혈통의 얼굴 구조의 특징은 눈이 작아지고 코가 낮아지고 또 추위에 적응하기 위해서 귓볼이 얇아지고 칼기 발현이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에게서는 도톰하고 큰 귓방울의 귀 관상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도톰한 귀 관상을 좋게 보는데요 귓볼에 진주가 하나 이렇게 박혀 있듯이 동글동글하면 아주 좋다 그러고 그 귓볼이 입꼬리하고 서로 상응하고 조응을 하면 좋다는 관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주조회 구향조배라고 해서 도톰한 귓볼 관상이 앙월구 입꼬리와 서로 잘 조응하는 좋은 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앙월구 입꼬리 관상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